누구세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원큐 여자 농구단 포워드 최민주입니다 중학교 때 구기대회에서 학교 부장선생님 권유로 시작하게 됐어요 운동신경이 있어 보인다고 한번 테스트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농구부인 학교에 테스트를 받으러 갔었어요 별명 많은데 하토민 하나는 또라이 민주도 있고요 스위스 공주라는 별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맨날 자칭 공주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또 혼혈인이다 보니까 거기다 스위스에서 붙여서 스위스 공주라고 네 제 장점이기도 한 돌파 수비 제끼고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짜릿한 것 같아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박스아웃 놓쳤을 때 그러니까 제일 조금만 더 집중할 걸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것 적극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몸을 아끼지 않는 퍼슬플레이 같은 거 저는 운동 시작하고 나서부터 우리은행 김정은 선수가 제 플레이 롤모델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이빙 플레이를 너무 잘하고 드리블 스탑스도 너무 잘하고 제가 원하는 플레이를 제일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서 정말 본받고 싶은 선수예요 드립을 많이 치고 이런 것보다는 간단하게 스탭밟고 원투 드립을 해서 레이어 모르는 그런 간단한 플레이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유로움, 자유분방함 이런 게 저희 팀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할 땐 하고 쉴 땐 열심히 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후회 없이 경기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홍큐 여자농구단 최민주였습니다